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가 인사청문 대상을 4개 출연기관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도의회가 대상을 더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전라북도가 난색을 보이며 반쪽짜리 인사청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임기가 곧 끝나는 현 이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다시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 연임입니다. 전라북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모두 15곳. 대부분 도지사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가 4개 출연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도의회가 8개 기관장과 정무부지사를 사전 검증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전라북도는 도지사에게 임명권이 있는 4개 기관만 수용한 겁니다. 정무부지사는 전례가 없고 인사청문으로 외부 영입도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단체장인 임명권자가 아닌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청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이 도입되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인사청문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부적격 판단을 내려도 임명하면 그만인 구조적인 문제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